자 그래서 혜원이 F레벨 시작! 단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벳톱? 벳톱 벳톱은 합쳐진 말인데요 벳톱과 벳톱이 합쳐진 말이에요 벳톱은 목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톱은 어떤 통같은 것을 벳톱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벳톱 읽어볼까요? 벳톱 화장실에서 우리 목욕할 수 있죠 벳톱은 방이고 벳톱은 목욕이에요 오케이 읽을 수 있어 아 리프리저레이더 리프리저레이더 스펠링이 조금 까다롭죠 리프리저레이더 긴건 잘라서 읽으면 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프리저를 읽혀드려요 프리저를 읽혀드려요 그 다음에 레이 A가 A 손에 와서 레이 토어답고 앞에 를 붙여줍니다 리프리저레이더 리프리저레이더 클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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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옷장 벽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클로셋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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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변기란 뜻으로 쓰이죠 토일렛 어디에 토일렛이 있죠? 화장실 영어로? 베드룸 배드룸 배드룸 배드 배드룸 토일렛 소파 소파 외래하니까 그대로 소파 소파 배드 배드 어디에 싱크가 있죠? 영어로 해야죠 텔레비전 보통 어디에 텔레비전이 있죠? 텔레비전 테이블 미러 리빙룸 리빙룸에 보통 뭐 있죠? 텔레비전 또 텔레비전 편안하게 앉아서 보려면? 소파 리빙룸 어 국병? 국병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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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어디 위에 놓여 있죠? 테이블 위에 놓여 있죠 베이스 벽 벽 벽 워 워 워 워 워 키친 키친 킷 Ab 케이츤 우mp Bedroom. Lamp. Lamp. 여기 안나네. 베개는 뭐다? 어디 위에 놓여있죠? 베드 위에 놓여있죠. 오케이. 승희 시험도 잘 쳐주세요.